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주말 하루 시작하셨나요? 오늘 내일 비 소식이 있죠? 다들 안전 유의하시는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하이브리드 가격까지 공개되며 가솔린 디젤에 이어 컨버전 기간이 공지된 스포티지 풀체인지의 소식인데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7월 19일 월요일 17시 전까지 컬러 옵션 사양 등을 변경하여도 사전 계약 1시는 순번은 인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독자님들 중에 담당 카마스터님이 지금 변경하면 순번이 변경된다고 하셨다고 질문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래서 도도튜브가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컨버전 기간으로 공지된 7월 16일 금요일부터 7월 19일 월요일까지 안에 변경하는 것은 사전 계약 일시 인정이 맞다고 하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주말이 스포티지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컬러 옵션 선택의 중요한 시간이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 실물을 직접 봐야 하는 실내외 컬러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스포티지 NQ5 클럽 카페를 통해 회원님들이 전국의 각 대리점 전시자 현황을 빠르게 공유해 주시고 계십니다. 가까운 곳 중 주말 방문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도도튜브 구독자님들께 공유해 드리는데요. 서울 성북구 기아 도난대리점입니다. 가솔린 노블레스 이륜 외장은 퓨전 블랙 내장은 네이비 그레이 인테리어고요. 확실히 그래비티가 일반 트림에 비하면 점잖은 느낌이죠. 아무래도 범퍼적 가니쉬가 무광 크롬의 디자인 차이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일반과 그래비티는 그릴과 이곳 가니쉬 디자인 역시 차이가 나죠. 역시 블랙은 광발 하나는 인정인데요. 멋집니다. 거대한 부메랑, 주간주행 등은 이번 스포티지 풀체인지 시그니처 디자인이기도 하죠. 리어 역시 그래비티만의 중후한 멋이 느껴지는데요. 일반 트림의 이미테이션 머플러 팁은 상당히 부각되는 점과 차이가 나 보입니다. 트렁크 역시 엄청 광활해 보이죠. 기존보다 134리터나 늘어나면서 637리터라고 하는데요. 경쟁차종인 4세대 투싼의 트렁크 용량이 622리터이니까 15리터나 더 넓어졌습니다. 넓은 트렁크를 보니 차박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데요. 네이비 그레이 실내 역시 투톤 느낌에 상당히 고급져 보이죠. 실내 인테리어는 윗형님인 소렌토와 견주어도 전혀 꿀리지 않는 고급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클러스터와 네비 각각 12.3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덕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퓨전 블럭 외장에 블랙 내장도 궁금하실 것 같아 가솔린 프레스티지 이륜 기본형으로 스타일, 썬루프, 드라이브 와이즈, 하이테크, 내비게이션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가죽 변석의 노브가 적용된 모습이죠. 궁금하실 것 같아 근접 사진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모양은 이쁜데요. 트렌디나 프레스티지 선택하신 분들도 괜찮아 보이네요. 12.3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만 적용되어 있으니 큰 차이를 못 느낄 것 같습니다. 도어 쪽 모습이고요. 헤드 콘솔과 썬루프 개방된 앞쪽의 모습입니다. 2열의 광활함이 느껴지는 실내 공간의 모습이죠. 2열 시트 폴딩 시 나오는 공간감이고요. 정말 덥네요. 전체적으로 이런 조합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산 온천 대리점인데요. 디젤 프레스티지 이륜 외장 그래비티 그레이 내장 블랙 인테리어입니다. 아마도 앞선 블랙과 그래비티 그레이 컬러 중에 고민 중이신 분들이 꽤나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레이 역시 관리가 수월하면서도 블랙의 느낌도 주기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컬러이기도 하죠. 조명을 받아서 그런지 컬러감이 영롱하게 느껴지네요. 측면도 전장이 길어지면서 정말 늘씬하게 잘 빠진 느낌이죠. 리어의 모습에서는 역시 기아의 거대한 새 엠블럼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데요. 정말 크긴 하네요. 그리고 앞선 그래비티에서는 리어 범퍼가 무광이었지만 일반에서는 유광 리어 범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무광보다는 유광이 좀 나아 보이기도 하는데 나름 장단점이 있겠죠. 블랙 인테리어는 아빠들이라면 가족들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지 중에 하나이기도 할 텐데요. 관리도 가장 무난하고요. 저도 아직까지 실내에서 블랙만 선택하였는데 후회가 없긴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물놀이하고 과자를 실내에서 먹어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 각도에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보니 정말 앞건이기도 하죠. 아 그러고 보니 변속기가 기어노브 형태인데요. 노블레스 아래 등급이네요. 버튼 시동키, 가죽 스티어링 휠 로 봐서는 프레스티지 같습니다. 물론 트렌디의 컨비니언스 패키지와 12.3인치 내비게이션 옵션을 넣을 수도 있고요. 가죽 변속기 노브 모습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버튼식 전자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어노브가 그리울 때가 있긴 하죠. 외장 그래비티 그레이의 내장 네이비 그레이도 궁금하실 듯 한데요. 이 조합은 천안 일봉 드리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외장은 역시 퓨전 블랙과 고밀된 만한 색감이죠. BC 필러의 무광 모습이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초근접 모습입니다. 아웃사이드 미러에 달려있는 카메라 모습이고요. 앞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사이드 미러 리피터가 상당히 길게 자리 잡고 있네요. 다시 한번 전체적인 얼짱 각도 그래비티 그레이 컬러감이고요. 트렁크 오픈 시의 모습이고요. 역시 유광 리어범퍼의 모습이죠. 네이비 그레이 실내의 모습인데요. 이 각도에서 보니 정말 한 체급 위에 실내 인테리어를 생각나게 하는 고급스러움이 묻어납니다. 도어 드림 역시 투톤과 우드 느낌이 더해지면서 확실히 세련되어 보이네요. 운전석 쪽 헤드레스트 초근접 사진인데요. 약간 밋밋해 보이기도 하죠. 시트의 엉덩이 받침 쪽 모습이고요. 측면 각도에서의 모습입니다. 오거리형 헤드레스트의 모습인데요. 도어 팔걸이 쪽 수납 공간인데요. 카드지갑 스마트폰 넣기에는 딱인 공간이네요. 여기도 투톤 느낌으로 상당히 좋아 보이죠. 도어 손잡이 부분이 플라스틱과 가죽이 혼재되어 마감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송풍과 아래 밝은 톤 느낌의 우드 그레인 가니쉬가 전혀 촌스럽지 않고 세련됨을 더욱더 살려주고 있네요. 비상등의 모습이고요. 파노라미 커브드 얼짱 각도네요. 시동 버튼은 무광이지만 그 옆이 블랙 하이그롯이라 손이 많이 가는 곳이다 보니 지문이 많이 남을 듯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적용된 모습이고요. 노트 최신 기존까지 넉넉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이네요. 센터 터널 각종 다이얼과 버튼들의 모습인데요. 드라이브 모드부터 경서로 밀림방지, 오토홀드, 주차보조, 서라운드뷰, ISG 버튼이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열선 통풍 시트 버튼과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이 보여지죠. 컵홀더와 그 외 수납 공간들의 모습인데요. 공간들은 다 넉넉해 보입니다. 센터 콘솔 안쪽도 깊숙하니 넉넉해 보이죠. 카드 지갑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센터 콘솔 덮개 상단에 투또 느낌의 모습이고요. 이열 센터 암레스트를 내렸을 때와 컵홀더의 모습입니다. 1열 전체적인 네이비 그레이의 모습이고요. 이열 공간감인데요. 회원님의 키가 185인데도 넉넉했다고 하니 얼마나 넉넉한 이열 공간인지 알 수 있겠네요. 이열 시트의 리클라이닝 각도도 가늠할 수 있는 모습인데요. 상당한 수준으로 눕혀졌다고 합니다. 이열 시트 폴딩했을 때 약간의 경사가 느껴지긴 하죠. 트렁크 쪽에서도 이열 시트 폴딩하고 수평으로 바라본 모습인데요. 뭐 차박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LED 러기지 램프의 모습이고요. 끝으로 이번 스포티지 풀체인지 스마트키의 모습인데요. K8과 동일한 스마트키이죠. 깔끔하니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창원 쪽 전시장인데요. 지내 지점일지 창원 지점일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화이트 차량은 두 곳에 있는데요. 역시 화이트는 국민 컬러이긴 하죠. 주간 주행등과 테일램프 등이 점등된 모습인데요. 느낌은 좋아 보입니다. 화이트에서도 유광 느낌의 리어범퍼가 상당히 이쁘게 느껴지기도 하죠. 낮에 본 화이트의 느낌은 이러하고요. 아참 이 전시자는 구로구 선진 대리점이라고 하네요. 대전 관저점에도 화이트 차량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블랙 내장 인테리어 프리미엄이 들어간 시트의 모습이죠. 퀼팅 자수가 들어가니 확실히 일반보다 더 고급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서울 방학 대리점은 외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화이트를 외부에서 봤을 때 느낌은 어떨까요? 화이트는 실내든 외부이든 깔끔하고 한 덩치 있어 보이는 것은 인정인데요. 그래비티의 모습이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된 모습이죠. 역시 화이트 컬러에는 팟선이 진리이긴 합니다. 물론 1년에 한두 번밖에 열지 않아도 외장 모습 때문에 포기 못하는 분들도 많으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내에 네이비 그레이도 실내에서 봐도 깔끔하고 화사해 보이죠? 네이비 그레이도 프리미엄이 적용된 모습도 궁금하긴 하네요. 울산 쪽 달동 대리점인데요. 정말 귀한 정글 우드 그린 컬러입니다. 그래비티 모델이고요. 일명 국방 에디션이라고 불리웠었죠. 이 컬러는 조명이나 사진 각도에 따라 정말 다르게 느껴지는 컬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일반 트림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그래비티 전용 컬러이기도 하죠. 실내는 브라운 인테리어입니다. 브라운 인테리어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프리미엄 옵션을 선택할 수 없죠. 앞서서도 퀼팅 마감이 들어간 시트가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기에 더욱더 아쉬운 대목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은 스포티지 풀체인지 베일에 숨겨져 있던 컬러 중에 하나인 다우닝 레드인데요. 색감이 장난이 아니죠? 와 레드에서 이런 컬러감도 나올 수 있군요. 계약자분들 중에 다른 컬러를 하셨더라도 이 레드 컬러를 보면 갑자기 고민되게끔 하는 컬러감이네요. 기아의 새 엠블럼부터 그릴, 주간주행 등 범퍼 가니쉬 등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마법의 컬러 같은데요. 리어의 모습도 악건입니다. 이런 레드 컬러라면 공도에서 주행할 때 누구나 한 번쯤 뒤돌아보게 만드는 컬러가 아닐까 싶은데요. 매력적이죠? 실내는 블랙 인테리어이고요. 외장 레드에 내장 블랙 느낌이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조합 중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프리미엄 옵션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다우닝 레드 외장은 신강릉 지점에도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브라운 시트와 조합된 모습이고요. 서울 수유대리점 역시 다우닝 레드가 전시되고 있다고 하니 평상시 레드가 궁금했지만 못 보신 분들은 근처에 계시다면 실물을 직접 봐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쪽 친절대리점인데요. 가솔린 시그니처 그래비티 이륜입니다. 외장은 베스타 블루 색상이고요. 내장 브라운 인테리어입니다. 베스타 블루 색상을 이렇게 근접샷으로 보기는 처음인데 싶은데요. 색감이 상당히 이쁘죠? 춘천 쪽에도 베스타 블루 색상이 전시되어 있는 것 같네요. 역시 광활한 트렁크 공간을 느낄 수 있고요. 실내는 브라운 인테리어입니다. 이 브라운 시트는 사진 찍는 조명이나 필터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디서는 조금 다크한 느낌이고 여기서는 또 조금 밝은 느낌의 브라운 같기도 하죠. 브라운 시트는 정말 실물을 직접 보고 판단하시길 권해드리네요. 그래야 선택의 후회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브라운 실내 인테리어는 네이비 그레이 인테리어가 이엄과 오염의 걱정이고 블랙은 너무 노멀해서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딱일 듯 싶은데요. 브라운 인테리어도 상당히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점등된 상태라 느낌이 더욱더 실감나게 다가오는데요. 2열의 모습입니다. 깔끔하죠? 여기에 운전자 뒤에 뭔가 지퍼가 달린 포켓이 보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시그니처 트림에 기본 적용되는 미니 포켓이 적용된 모습인데요. 이렇게 지퍼백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은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2열 탑승객의 아내가 화장품 등을 넣어놓기는 딱이긴 하죠. 지퍼에 기아세 엠블럼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카드 지갑을 넣었을 때 느낌입니다. 넉넉해 보이죠? 너비는 30에서 40c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화이트 외장 브라운 인테리어는 어떤 느낌일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경기도 성남 야타점인데요. 그래비티 외장 스틸그레이 내장 네이비 그레이 인테리어입니다. 스틸그레이도 처음인 듯 싶은데요. 생각보다 괜찮죠? 그래비티 그레이와는 또 다른 그레이 컬러 거미입니다. 측면에서 보니 더욱더 이쁘게 다가오는데요. 이번 스포티지 풀체인지는 모든 컬러가 다 이뻐 보이는 건 디자인도 한몫하는 거겠죠. 실내 네이비 그레이 역시 이쁘죠? 요샌 가죽 관리제도 잘 나와서 이염이나 오염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탐나는 네이비 그레이 시트인데요. 회원님이 2열에 앉은 모습입니다. 와 광활한 이열 실내 공간감이 보이시나요? 주먹 3개 이상은 들어가겠는데요. 이열 시트도 리클라이닝 각도로 뒤로 젖혀지는 것도 상당하다고 하네요. 이열 시트 폴딩된 모습이고요. 성인 남성 2명은 넉넉하게 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0일 출시때 투싼처럼 실내에서 요구하는 모습의 광고도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열을 폴딩했을 때 측면에 바라본 모습인데요. 약간의 경사가 있는 것 같죠? 완전 풀플랫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그래도 저 정도면 에어매트 깔면 해결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포티지 풀체인지 실내를 보니 차박 캠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초근접 샷인데요. 저 끝까지 정말 광활해 보이죠? 스티어링 휠과의 거리감도 적당하게 띄어져 있습니다. 운전자 쪽 송풍과 버튼들이 보여지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도 여기에서 보이네요.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무광 컬러가 전시된 곳은 포착되지 않았는데요. 이전에 도둑튜브 구독자님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진으로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쉐도우 매트 그레이 무광 컬러는 그래비티에서 선택 불가 있죠? 여긴 그래비티 모델이네요. 아무래도 테스트 차량이다 보니 이 당시 그냥 테스트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오늘은 스포티지 풀체인지의 전시 차량들이 속속 입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전 컬러별 전시 차량을 리뷰해 드렸습니다. 가까운 곳 전시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기아 홈페이지 전시차 조회를 해보시고 꼭 전화를 미리 해보고 가시라는 것을 권해드리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둑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둑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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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